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여러분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우리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임시다. 장우석 부사장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세계 날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오늘 빠지겠죠. 오늘 빠진 날입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 4만 4원은 모르십니까? 4만 4원이었어. 그건 대한민국에다시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 미국에다시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오미크론 하에서 올라간 건데 3일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거죠. 녹을 만큼 녹았다. 오미크론 리스. 실제 사상치 거치는 다음 주에 전망이 됩니다. 이번에 아직 70...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멀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질 기간이 부족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철 사장을 연습하고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거나 이제 시장 상승, 사상치 거치는 원래 예상한 것만큼은 안 갈 것 같고요. 한 70번, 많이 가면 70번?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은 다음 주 정도 하지 않을까. 다음 주 정도. 일단은 좀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크리스마스 때까지 강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 들어갖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우려가 없고 그냥 콧물 감기다라고 하는 기사가 많이 나와서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화이자 같은 제약사들은 이걸 또 이용해서 3번 아니고 4번을 맞아야 된다. 점점 매출을 좀 증가시키려고. 4번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사악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아니 그게 욕할 일이 아니고 그들은 그게 또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 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안 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4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4번. 4번이요. 그래서 4번을 맞으면 더 감수할 수 있다 해서. 5번 맞으면 더 감수하지 않을까요? 2번 맞으셨죠? 저는 2번 맞았어요. 3번은 언제 맞으십니까? 3번째는? 그 계획이 있나요? 정부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그러면 내년 봄쯤에 맞지 않을까 하는데 저도 그렇게 지금 예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7천명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 1만 명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나올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그냥 편하게 어제 3일 동안 올라갔던 거에 대한 약간 조정. 좀 쉬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 보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특별히 악재가 지금 별로 안 보입니다. FMC 있지 않습니까? FMC 악재였습니까? 앞으로 뭐 파월을장 아저씨가 좀 기준분이 좀 빠르게 인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뭐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유지표가 예정이 돼 있다. FMC 미팅이 예정돼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투자해보자면 계속하면 투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제가 봤을 때 그냥 간단한 이벤트고 숙제간 얘기로 테이퍼링 한다는 거 빨라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은 아닙니까? 벌써 전 세계에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은 특별히 시장에 부담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날 그런 멘트가 나오고 만약에 내년에 300억 달러 두 배로 빨라진다 해도 그날 올라갈 것 같아요. 오히려 전 시장이. 오히려 그 전에 미리다가 오히려 나온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테이퍼링 빨라지면 금리도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도. 근데 왜 10년물 국제수익률은 1.5, 1.4 막 이렇습니까? 10년물 국제수익률이요? 채권 금리와 유가는 주가보다는 10배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부리니까. 채권 금리와 유가는 한 종목이다 보니까 마치 주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애플의 가격을 맞춰라. 이거하고 되게 비슷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어렵다.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딱 하나만 주제를 갖고 왔는데. S&P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주식은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500. 미국 겸 얘기겠네요. S&P500에 편입되는 게 상당히 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500대 기업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0대 기업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EPM이 들어갔습니다. 좀 더 말씀드릴 거고요. 주요 3년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현재 고점 대비 얼마나 밀렸는지 보시면 좋은데 S&P500이 정확하게 0.85% 밑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정도면 그냥 고점 아닙니까? 1%면. 고점이죠. 고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사상 최고치에 갈 시장이 S&P500이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우, 그다음 나스닥 순위인데 어쨌거나 2%대에 붙어있기 때문에 하루만 더 급등해버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와 있는 거라 준비 없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오미크론에 대해서 잘 버티고 있고 또한 오미크론의 그걸 거의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확실히 조금 독한 질병이어도 두 번째 오면 첫 번째 폰치보다 훨씬 약해지는 거예요. 내성이 좀 생긴 모습이고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7체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다시 제재를 가하기는 좀 무리 아닙니까? 조금은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병상이 부족한 거 하니까. 제가 말이죠. 월요일날 여의도에서 선별검사소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9시 5분이었거든요. 그때 제 번호가 136번이었습니다. 와, 오래 걸리셨겠네요. 오늘 똑같은 시간에 번호가 몇 번인지 혹시 아십니까? 똑같은 시간에요? 똑같은 시간에 오늘. 오늘 좀 줄었을 것 같습니다. 750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미크론 확산 보다는 약간 감기 증상이 있는 거 되게 많이 온 것 같아요. 내가 감기가 걸렸 같은데. 또 요즘에 7천명이라 그러니까 어디서 감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누가 근처에 근처 건물이라도 걸렸다 그러면. 맞습니다. 다 갑니다. 다 가시더라고요. 다 가고 그냥 6일마다 가는 분도 있습니다. 6일마다 제가 들었는데 난 6일마다 간다.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6일마다 무조건 온다고. 언제 어디서 접촉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오시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많이 검사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기가 리오픈이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자 조심하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결과에 의하면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다는 게 많은데. 권리고 안 걸리고 떠나서 전문가들이 맞으면 확실히 덜 아프다고 하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67%가 어제 올라간 IT 컨설팅 검체 EPM이 S&P500의 12월 14일자로 편입이 됩니다. 결정이 나왔고요. 들어가는데 직원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고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EPM에 대한 실적을 증명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엑센추어가 큰 형님이고요. 동생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엑센추어가 지금 주가가 어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EPM에 대한 주식을 파시는 게 아니고 더 오히려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더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똑같이 사상 최고치 갈 거로 보이니까 조금 더 가져가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T 컨설팅 업체들이 저도 받아왔습니다만 이게 되게 비싸요. 제가 보기에 마진율이 높은 것 같아요. 마진율이. IT 컨설팅이요? 네. 이런 거 할 때. 비싼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견적 받아보면 엄청납니다. 비용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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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서 정말 작게 쓰는 프로그램도 개별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맞추려면 보통 몇 억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몇 억이어서 싼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1년 전에 단순한 프로그램을 짜는데 1,5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직원들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셀포스에 있던 직원이라서 상당히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포춘지에서 발표하고 있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25위에 올라갈 정도로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미국에는 E팸이 있고 한국에는 장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럼 테슬라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월 17일 날 S&P 편입 발표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요? 테슬라가요. 작년이에요. 작년이죠. 기억 못하시죠? 그렇죠. 기억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갭으로 떠서 출발했죠. 이때 8.2%가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뒤로 두 달 동안에 2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호재죠. 그럼요. S&P 편입이. 물론 이렇게까지 간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 하나 예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테슬라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450달러에서 900달러까지 찍고 내려왔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 편입에 대한 호재는 조금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여러분들 특히 많은 분들이 뭔가 반짝하면 주식이 팔고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 아니고 그건 어쨌거나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작이니까 조금 더 멀리 보시고 다시 한 번 조언드리겠고요. 잠시만요.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수 편입이 된 다음에 된 다음에 3개월 동안 평균 이익률이 있어요. 수익률이.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11.51%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평균. 모든 기업들이. S&P 500 ETF 지수라고 그러면 전 세계 거의 모든 ETF들이 사실 추정하고 있는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이점은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ETF로 많이 주식이 매수가 될 거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완전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평균이 11%인데 이거는 많이 올라간 케이스고요. 테슬라는 어쨌거나 각각 다른데. 한 11% 정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구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글도 한 두 달 만에 S&P 편입 결정이 난 다음에 두 배로 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게 올라가고 다시 한 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S&P 500 딱 지키면 사실은 검증된 기업이라는 딱 그 뜻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을 좀 놓는 것 같아요. 오늘도 EPM은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하면 오늘 한 번 갔다 올지는 모르겠지만 사단 치고치는 한 번 밟아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스탑은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걸 안 가져올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꽤 높은 순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거죠. 봤더니 EPS가 0.2 마이너스 전망에 있는데 마이너스 1.39가 나와서 이게 한 7배가 커졌어요. 적자가. 확실이 엄청 크네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원래 1,880만 달러 적자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1억 5,400만 달러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적자가 무지하게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매출은 더 커졌지만 회사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 빠지는 것도 아니죠. 4.2% 빠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지막 게임 스탑에 대한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0불 뭐 이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시죠?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셔놓고 그걸 어떻게 안 하고 계시면. 그게 올 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예 평가 안 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 기업을 이걸 실적을 따지기 뭔가 좀 어려워요. 이 기업은. 밈이다 보니까. 밈 주식이죠. 밈 주식이죠. 밈 주식이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지금 166달러지만 마지막 평가가 얼마였냐면 10달러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머릿속으로 담으시고 하시면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버는 건 중요합니다. 어떤 주식을 매매하든지. 그런데 중요한 게 만약에 주식이라는 게 어떤 악재에 부딪혀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잘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주가가 많이 빠져야 되는데 초법 빠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루시드의 또 질문이 많습니다. 루시드가 어제 좀 많이 장 끝나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게인스타카 루시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투자 중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어제 장 끝나고 끝나고 나온 기사가 뭐냐면 전환 가능한 선순위 채권을 반영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한 18억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6년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이거가 이 정도 한 5% 빠질 만의 기사인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당장 되는 게 만기가 5년 뒤 아닙니까? 그럼 일단 그게 희석되는 게 지금 당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겁을 먹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슈카님은? 그런데 CB를 발행할 때 미국이니까 좀 투명하게 잘 발행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발행할까 해서 좀 우려가 좀 되고요. 그런 식의 하는 게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주식을 찍어내거나 CB 발행하거나 돈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5%만큼 빠질 만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제가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750억 달러 시총에 18억 달러 정도면 그게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돈을 마련해서 공장 건설 등에 쓰이면서 확장에 사용한다 하니까 그게 나쁜 내용인가 저는. 그럼 루시드도 테슬라처럼 메가 팩토리. 맞습니다. 그쪽으로 갈려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무조건 CB 발행한다. 물량이 많아진다. 그럼 주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신 단순한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보기에 물론 제가 루시드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빠지는 게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해서 가져온 게 생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확히 슈칸님 시작하셨지만 이런 조그마한 기업들은 채권도 많이 발행하고 주식도 많이 찍어내고 하는 게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좀 안타깝죠. 주자 입장에서는 참 보기 싫은 뉴스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시작하셨고요. 루시드가 좀 빠진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5.52%가 빠지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최근에 애플이 제가 한 20년 했거든요. 미국 주식을요. 이렇게 좋은 기사가 몰려있을 때가 정말 처음입니다. 진짜 미친듯이 좋은 얘기가 막 나와요. 이게 뭔가 이러다가 축 빠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건스턴이가 엊그저께 비중 확대기를 제시하면서 무프시가 200달러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2020년 아예 탑픽을 선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최고의 주식이다. 강한데요. 안 사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200달러 제시한 월가 최고가를 제시한 다음에 이틀 만에 탑픽 선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제가 없다는 거를 엊그제 글로벌 라이브에서 얘기했더니 그새 봤는지 또 이틀 만에 탑픽이 됐네요. 애플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눈으로 사람을 이렇게 맞을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으로 맞았습니다. 그게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AR, VR, 내는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좋아진다고 하는 거죠. 이게 나오면 스마트폰이 필요 없답니다. 안경으로 뭘 다 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 글라스. 메타버스의 시대.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요. 하여간 저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딱 낀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 시카님은. 저요? 저는 수학의 정석. 뭐 이런 거 보지 않을까. 그렇군요. 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고 이렇게 얼굴 빨개질면서 웃으시고 계십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머릿속은 딴 상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상당히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상상이 안 가요. 저는 AR, VR이 애플이건 메타건 MS건 어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걸 느껴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멀면 하죠. 지금은 멀면 하죠. 지금은 그게 메타버스는 잘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메타버스가 인간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달전도 하겠지만. 들어가서 놀 생각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애플은 꾸준한 이익과 장기적 성장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대형주를 좋아한다. 최고의 주식이니까. 해서 지금 사실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조금 빠지고 있는 거. 0.7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애플은 올해 안에 180, 190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워낙 좋은 의견이 많고 사실은 이제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애플은 사야 된다는 거거든요. 머스태브 주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까지 좋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애플 없는 사람들은 우리 슈카님 하나로 좋다고. 제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갖고 가지 않는다. 그래야지 슈카님 인간 지표가 나오는 거죠. 제가 사면 보통 밀리더라고요.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화이자가 오랜만에 좋은 리포터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 60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이었거든요. 지금보다 16.7%가 올라간다고 예정하는 겁니다. 추가 접종을 감안하면 50억 달러 매출이 추가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엘스파고는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차 4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스터 차에 대한 감시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백신 접종이 매년 있을 걸 전망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팔릴 것이다. 백신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먹는 치료제가 게임 체험이 될 거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 먹는 치료제가 보통 89% 효능을 보였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백신도 있고 먹는 치료제가 있다 보니까 거의 이 코로나에 대해서 꽉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해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로 화이자는 사상 최고치가 55달러였다.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같이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단은 최고치 60달러를 제시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디를 좋아하십니까? 제약사는요. 별로 좋아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약사는요. 뭐 존슨앤존슨 기껏 해봤자 아니면 뭐 에브비 정도? 왜냐하면 다른 뭐 굉장히 화학까지 종합하시는 이런 커다란 빅파마를 좀 선호하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는 이해가 안 되고 잘 약 이름을 못 외우겠고 무슨 시비로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렘데시비로 발음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뭐 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발음을 붙이죠. 왜 자꾸 르를 붙이는지 몰라요. 왜 그걸 붙일까요 르를요? 글쎄요. 약간 라틴어 같기도 하고 약간 이상한데 하여간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간 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예탁원 기준을 많이 보유한 종목 장고 기준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같이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거 한 두 달 만에 보여드린 거거든요. 원래 자주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두 달 동안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져왔는데 상당한 순위비 하나 있어서 오늘 보시면 좋아요. 3위 엔비디아가 올라왔습니다. 3위 엔비디아가 3.6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와 저는 엔비디아보다 테슬라 뭡니까? 17조면 17조 다 합쳐도 17조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압도적인 1등은 테슬라입니다. 대한민국이 테슬라 사랑은 엄청나거든요. 제가 이제는 정답이 아니고 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미국 쪽에 무슨 테슬라하고 뭐가 관계 있냐. 테슬라 혹시 어떤 회사가 관계 있는 거 아니냐. 한국이.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경영역 테슬라 대주가 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대단합니다.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제가 조금 이해 안 가지만 TQQQ가 지금 8위입니다. 8위. 1.4조 원. 울트라 QQQ. 이거 이제 3배짜리 나스닥 100위거든요. 굉장히 조금 뭐한 건데 레버러지 3배짜리를 가져가고 1.4조 원이요? 그다음에 1.1조 원 루시드입니다. 무시 못합니다. 루시드는. 와 루시드? 1조 원 이상 갖고 있어요. 1조 원 이상은. 루시드는 1조 원 이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아마존 절반을 루시드들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루시드 뭡니까?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모습 보여져서 그러게요. 페이스북보다 많이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루시드의 사람이 대단하다. 루시드가 이때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첫 번 차량이 인도되면서 루시드는 테슬라 더하기 패라리였다. 극찬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일단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1.1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위에 디즈니는 정말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주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좋다 말다. 6,17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보잉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보잉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잉도 기대할 수 있죠. 5,95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역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 확인됐고요. 노블록스가 17위에 랭크되는 그런 모습 상당히 좀 메타버스에 관심이 크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도 느꼈지만 헬스브로가 굉장히 등수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헬스브로. 헬스브로가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높을까? 장난감 만드는 기업이죠. 특히 이제 어른들이 많이 갖고 온답니다. 우리 슈카님 같은 분들이 스타워즈 같은 거 봉히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부사장님 세대 가서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펠런티어가 23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24위가 유니티 4천억 원 정도를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순위 보시면 26위에 프로시아즈 울트라 QQQ 이거 이제 QLD라고 해서 2배짜리 아까는 3배짜리 이건 2배짜리라고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이온큐는 이거 양자 관련해서 있는 건데 잘 모르는 기업이니까 넘어갑니다. 아니 3배짜리가 2배짜리보다 금액이 더 많네요. 네. 야수의 심장이니까 우리는 뭐 아닌 돈이니까 2배에서 무서웠는데 3배 ETF를 더 말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 대단하십니다. 우리 줄리님분들 무시하시는 겁니까? 야수의 심장인데 피가 끓고 있는데 이 분들은 3배짜리니까 그 다음에 노바백스가 3,462억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백신 관련 기업 중에 노바백스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에어비앤비가 2,940억 달러 아니 5원이죠. 고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소파이가 2,848억 원 정도 갖고 있고요. 리비안이 2,737억 원을 보유하면서 36위에 올라갔습니다. 빠르게 매수한 겁니다. 이거 되게 빨리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시다가 리비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을 보유하고 관심이 크신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제가 표시 안 했습니다만 37위에 있는 AT&T는 이거는 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닙니다. 저 아마 배당주 맞아요. 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ARKK가 이노베이션이 38위 39위가 알리바바 40위가 리콜라가 있는데 현재 2,579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이견이 많습니다. 리콜라를 제가 잘못 얘기하면 네가 수소차를 아냐 해서 많은 글자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그것보다는 매출이 좀 빨리 올라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장 과정에서 했던 일부 거짓말이 사실을 밝혀지면서 1억 달러 넘어가는 벌금을 물려받았습니다. 부과가 돼서 내야 됩니다. 일부 사실을 밝혀져서 저는 좀 이게 아닌 걸로 생각했지만 좀 뻥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2위가 QILD라고 하는 연 11%의 배당을 주고 있는 커버드 콜 ETF가 뽑혀 있고요. 그 다음 45위 46위는 카니발 델타에서 여전히 여행주의에 대한 가시도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의아한 건 뭐냐면 44위에 버커시아이스 A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2,363억 원 정도 갖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한 4억 5억 하거든요. 5억짜리를 잡으시는 거죠. 5억짜리를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기관이겠죠. 그 정도면 달력에다가 액자로 해서 걸 수 있지 않을까. 5억짜리 아닙니까? 5억짜리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진짜 기관이 갖고 있지 않을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쭉 보셨지만 2평은 없어요. 2평이요? 2평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이셨구나. 2평도 없고 금융도 없고 우리 BOA 에너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조금 조금 다양한 포트폴리오 가져가면 진짜 어떨까. 그다음에 솔직한 얘기로 수익 좋아야죠. 일단 첫 번째 수익이 좋아야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포트폴리오에는 제가 봤을 때는 꼭 금융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또 에너지 뭐가 됐든 간에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약간 아쉬웠다는 거 다시 한번 봤을 그리고 진짜 아쉬웠던 게 EPM이 왜 없었는지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서운하신 것 같네요. 진짜 왜냐하면 부사장님 이렇게 서운한 목소리는 정말 오랜만에 EPM은 EPM은 한 6개월째 얘기했습니다. 사야 된다. 이거 안 가자면 안 된다. 특히 실적이 너무 좋아지는 기업이고 제가 심지어 앞으로 호재가 줄 서 있다. 만약에 이번에 S&P 500 편이 되면 다음에는 보겠습니까? 다음 저는 호재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에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으니까 그 다음 호재는 주식 분할이죠. 왜냐하면 지금 평균 거래량이 한 2, 30만 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나옵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일단 600달러가 700달러 오늘 넘어가겠죠. 쪼개서 한 3분의 1통만 낸 다음에 조금 더 거래가 풍부해지게 만들면 그것도 호재 아니겠습니까? 삼성경제 주식 분할하듯이 그렇습니다. 또 올라가서 모습이 나올 거겠고 앞으로 지금 많죠. 바이백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주식 분할 호재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가져가야 주식이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매부를 실시간 선분을 한번 볼 건데 S&P 100이 0.37%가 빠지고 있고요. 다우가 0.39% 나스닥이 0.42%가 빠지면서 오늘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오늘 빠지는 것은 그냥 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보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실시간 매부를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아이고 오늘은 뭐 갑자기 단풍이 생각났습니다. 단풍이. 가울드 다시 났는데 또 단풍이. 웬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대충 좀 볼 건데요. 대부분 다 고동색이라고 고동색이라고 합니까? 밤색이라고 합니까? 자주색? 자주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얘기할 게 없네요 오늘요. 그런데 한 가지 화이자 같은 기업들 일부 이런 기업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CBSS가 일단은 투자 전망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올라간다는 것 외에는 다 빠진다 진짜. 다 빠져도 크게 빠지는 주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빠지는 게 아니고 MS 0.47 애플이 0.42 구글 0.29 이런 식으로 해서 약보합 정도 빠진다고 보면 되겠죠. 오늘 약간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빠질 때는 아 좀 치워가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간단한 기사를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와있는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CBSS가 약국 체인점 1등 약국 체인점인데 혹시 그 IFC 몰에 있는 아크가 없어졌나요? 저기 부츠 얼라이언스? 모르겠습니다. 가본 지고 월급은 부츠 얼라이언스 약국 모르십니까? 네. 미국의 2등 약국 체인점이거든요. 이따가 없었나 그러니까 제일 큰 게 CBSS예요. IFC에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미국 비타민 좀 싸게 살 수 있거나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갈 일이 없어서 어쨌거나 CBSS가 가장 큰 약국 체인점이었는데 그렇게 실적이 좋은 겸이 아니었거든요. 최근에 좋아졌던 게 뭐냐면 거기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서 비타민도 사고 약도 사고하다 보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전망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2.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려보시면 호멜푸드 혹시 아십니까? 호멜푸드? 호밀이요? 호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멜푸드 스팸 만드는 겸 스팸 이게 스팸 만드는 겸입니다. 스팸 스팸의 장점이 뭡니까? 미국의 E-PAM 한국의 스팸 스팸이요? 맛있죠. 맛있고. 계란과 함께 먹으면 쌀과 밥과 함께 먹으면 뚝딱입니다. 그냥 집에 쟁여놓으면 항상 썩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센트가 상위에서 51센트가 나왔고 1센트 잘 나오는데 1% 올라간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1센트가 잘 나왔으니까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고는 RH라는 기업이 RH가 뭐냐면요. 고급 가구 전문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버피 투자했던 기업인데요. 이게 실적이 너무 잘 나왔죠. 0.40 잘 나와서 7.03을 찍으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10.1%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스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자가 너무 커져서 주가가 빠지는데 4%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조금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주의를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애플인데요. 애플은 애플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애플하고 에픽게임즈 소송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잖아요. 이넷결제 너무 비싸다. 명의한국인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종은 뭐였냐면 링크를 달아서 결제할 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다시 들어오게 했는데 이걸 법원에서 하지 마라. 유예시킨 거예요. 찍고 나가는 거. 그것도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애플 손을 들어준 거죠. 왜 그러냐면 찍고 나가서 결제하는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거기 가서 살 때 혹시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냐? 카드로 정보가 빠지러 가는 거 아니냐? 그걸 딱 걸었어요. 애플이. 핑계는 기가 막히네요. 우리는 다 보완이 잘 돼 있다. 애플은 안에서는. 우리가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점은 개인정보 보호다. 이게 먹힌 겁니다. 법원이 듣더니 맞네. 나갔다가 만약에 카드가 번호가 유출되면 어떻게 해? 이거 하지 마. 딱 된 거죠. 별 걱정을 말하면 되죠. 앞뒤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애플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이 이겨갖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아침에 뭘 준비하려고 했냐면 에픽게임즈에 대한 논평을 받으려고 했더니 논평이 없더라고요. 화가 난 모양입니다. 명예한국이신데 나는 코리안 선언하신 분인데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애플이 3조 달러에 금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3조 달러는 거꾸로 주식을 역산하면 182.86 달러 찍으면 3조 달러라는 숫자가 찍힌다는 거. 7 근처니까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3조를 조만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루시들은 그런 내용이 나와서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환 가능한 선수인 채권에 의해서 발행한 거와 주가를 빠뜨리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저희에게 미국 주식 생생한 미국 주식 얘기를 전달해 주신 미국 주식의사 장우석 부사장님이었습니다.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전략과 업종별 시장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핑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답변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회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